그래서 현재 상용화되는 배터리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또 차세대 배터리는 어떤 점들이 좋아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이러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좀 더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극복하기를 이렇게 니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연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2차 캐즘에 빠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배터리 분야도 예외가 아니겠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성도 높은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개발 욕구가 높고 많은 회사들이 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배터리에는 어떤 배터리들이 있고 그 강점과 이점은 무엇인지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는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포스코 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성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입니다 오늘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차세대 배터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에 좀 부족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용화되는 배터리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건지 또 차세대 배터리는 어떤 점들이 좋아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차전지는 1859년도에 납축전지가 상용화된 이후에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를 거쳐서 리튬이온 전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된 2차전지 중에서 부피당 에너지 밀도,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크기가 작고 가장 가벼운 그런 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요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 덕분에 전기차 혁명도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리튬이온 전지도 좀 더 주행거리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높이면서 안정성도 좀 더 확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에서는 이러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또 좀 더 극대화하면서 단점은 극복하기를 이렇게 니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다면 정말 꿈의 배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소재들로 지금 배터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인가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선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많은 전지사들과 자동차사들이 상용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 리튬황 배터리가 또 있습니다 현재 흑연기인 음극제를 리튬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리튬 메탈 전지라고 불리는 그런 전지도 있는데요 이거는 음극이 바뀌는 형태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좀 오래전부터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측면은 있지만 나트륨 이온전지도 차세대 배터리의 후보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대략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현재 상용화된 배터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개선된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 이온전지의 4대 소재 중에서 액상 상태인 전해액을 분말 상태인 고체 전해질로 변경을 하면서 음극제도 실리콘을 거쳐서 지금 현재 흑연기에서 실리콘을 거쳐서 리튬 메탈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양극제는 현재 사용하는 양극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막이 필요가 없게 되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극복해야 할 제약 요인들이 있지만 안정성이 높다는 것과 에너지 밀도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무게 기준으로는 킬로그램당 500와트 부피 기준으로는 리터당 940와트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전고체가 활성화되면 액체였을 때보다 훨씬 안정성을 갖추고 폭발 위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고체 전해질이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이미 일본하고 한국의 몇몇 기업들이 소량이긴 하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황화물계 전고체 고체 전해질을 생산을 하면서 주요 고객사하고 수요사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공급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체 전해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전고체 전지 핵심이 고체 전해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시장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기준으로 살펴보면 핵심 원료가 황화리튬, 오황화인, 염화리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투입되는 양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각각 4대 4대 2 정도의 비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황화리튬이 전체에서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절감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따라서 황화리튬의 공급망과 양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고체 전지의 경제성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한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리튬 하면 포스코그룹이다 다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황화리튬, 염화리튬에도 리튬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갖게 되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리튬 메탈도 포스코그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산리튬, 수산한 리튬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튬 메탈 음극의 원료는 탄산리튬 또는 염화리튬이 사용이 되는데 당연히 포스코그룹은 일단 핵심 원료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메탈을 제조 측면에서 보면 리튬 메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리튬 원료를 가지고 인곳을 만들고 그리고 후막, 박막, 호일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리튬 메탈을 경제성 있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고 넓게 만드는 극박광폭이라는 그런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가 지난 50년 동안 철강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속 제품들을 넓고 얇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축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포스코가 가진 공정 노하우, 보유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전착 방식의 리튬 메탈 음극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샘플 제품을 생산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는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겠다 전망하시나요? 일부 전지사들이나 자동차사들이 PP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험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재하고 재료 분야에 초점을 맞추던 그런 특허 출원 비중이 코팅이라든지 적층, 마운트 이런 양산 관련된 특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간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중국 기업들이 CAT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특히 얼마 전에 전고체 전지의 R&D를 위해서 60억 위안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5조 6천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삼국 모두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리튬황 배터리도 좀 궁금해집니다 먼저 어떤 소재들이 들어가는지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튬황에는 양극에는 황화합물이 사용이 되고요 음극에는 리튬 메탈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리튬황 전지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와는 좀 원리가 다르게 작동하나 봐요? 충방전 원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산화 환원 반응과 동일합니다 방전 시에 양극의 황이 환원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8개의 황 원자로 구성된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황화 리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충전은 역순으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황화 리튬이 다시 황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황은 유황이라고 더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뭐 유황오리, 유황온천, 유황비누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거든요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또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은 지구에서 17번째로 풍부한 그런 원소입니다 황 밑으로 이제 니켈, 구리, 코발트, 리튬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그런 원료들이 이제 순서상으로 황보다 밑에 이렇게 포진한 좀 더 황보다는 희귀한 원료들이 이런 원료들이 되겠고요 황은 그만큼 좀 매장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게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제 배터리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뭐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500와트 퍼 킬로그램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 기준으로 봤을 때 300와트 퍼 킬로그램이니까 대략 한 60% 정도 이제 개선이 되는 셈인데요 반면 수명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리튬화 배터리가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극복할 점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볍고 저렴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리튬화가 조금 오히려 낮은 편이다 장단점이 다 이렇게 섞여서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강점이 필요한 데는 어딜까 어떤 분야에 활용될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무게가 가장 큰 장점인 만큼 전기차에 사용되기는 조금 다른 안정성이나 다른 측면 때문에 좀 부담스럽더라도 띄우는 물체에 사용되기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런 예를 들면 UAM이라든지 드론, 무인정찰기 같은 이런 것들이 주요 수요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수요처들의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합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차세대 배터리는 바로 나트륨 배터리입니다 뭐 나트륨이야말로 황보다 더 흔히 접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매일 먹는 소금에도 나트륨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소재들로 일단 구성되는지 살펴볼까요? 나트륨이온전지, 소디움이온 배터리는 소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로 사용되는 양극재는 나트륨 계열, 음극재는 하드카본입니다 그리고 음극기판도 동박에서 알루미늄박으로 바뀌고 전해질도 나트륨 계열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 세 어느 요소에도 리튬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작동되는 걸까요? 나트륨이온전지의 구조하고 원리도 리튬이온전지와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전자를 운반하던, 충방전할 때 전자를 운반하던 역할을 하던 리튬이 나트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핵심 소재들도 이에 적합한 소재들도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반응성이 좋은 원소인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 밀도나 출력, 효율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무겁고 에너지 밀도도 낮다 단점으로 밖에 안 느껴지는데 왜 이걸 주목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나트륨이온 전지는 과거에 리튬 가격이 무섭게 치솟았을 때 그때 리튬을 대체하는 그런 전지를 찾고자 R&D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때 R&D 했던 것들이 지금 양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공급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LFP 비교해서 10% 이상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ESS 용도의 시장에서 LFP와 경쟁을 하면서 보완 또는 대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튬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해주신 나트륨 배터리가 가지는 장점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 나트륨 배터리 소재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요?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는 나트륨 전지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세대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요 전기차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 핵심 수요사 고객사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의 양산 규모,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세 가지 배터리 후보군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박재범 수석연구원님 다시 한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